오늘짱 간판주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민수 대표의 오늘짱 간판주 좀 보고 싶은데요. 지금 두 종목 보고 계신데 리오프닝 관련한 대한항공 그리고 한전 이 두 가지 보고 계시네요. 앞에서 대한항공 많이 해서요. 한국전력으로 좀 해주시죠. 네, 갑자기 교체했습니다. 네, 한국전력의 주가 분위기 오늘 장시작부터 괜찮았다가 아무래도 어떤 중기적인 저항권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못한 채 하락세로 좀 이어지는 상황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요금 인상과 관련된 분위기들, 이쪽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8년 만에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상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석탄이라든가 LNG 가격들 계속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발전 원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 들어서는 전기차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과거보다는 다르게 급속충전을 하게 되면 요금이 벌써 한 두 배 이상으로 올라오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서 급속충전같이 또 빠른 전력이 필요한 쪽 같은 새로운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또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력 요금도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신재생에너지가 또 여러 가지 트렌드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더 앞으로 크게 늘어나야 충분히 다른 쪽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발전 단가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게 좀 요원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전력 요금에 대해서는 수요와 그리고 또 인상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가는 흐름들 쪽에서 또 원전 정책 관련된 부분들도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쪽까지도 같이 염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책적인 변화 가능성도 계속 염두를 하면서 일단 요금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금 인상 부분은 단기 상승 모멘텀으로 봐야 되겠나요?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요금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인상했다고 또 점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대선 이후의 정책이 또 바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4분기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3분기 실적에는 반영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안 되겠죠. 그럼 그 이유를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또 참가하시길 바라고. 정태균 팀장이 간판주는 대비시스터즈군요. 네. 저는 게임주를 선택을 좀 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게임업체들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일부 괜찮은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룸투코리아라든지 이런 위메이드라든지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엘시소프트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강력적인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참 여건이 좋지 않은데 이런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가는지를 보여준 정말 좋은 사례가 대비시스터즈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일단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 대비시스터즈의 급등 현상은 잘 아시아시피 9월 13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 앱스토어에서 1등을 했던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매출이 아니라 인기이긴 하지만 인기 게임에 1등을 했던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급등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뿐만 아니라 또 아시겠지만 오늘 또 미국 쪽에서도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순위가 또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9월 13일까지만 하더라도 또 40이었는데 벌써 3위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상당히 큰 폭의 어떤 순위 상승이 전제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하던 콘텐츠, 국내 콘텐츠가 해외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게 되면서 영상 콘텐츠도 그렇고 게임 콘텐츠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순위가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엔소프트라든지 넷마블 이런 대형의 게임사라든지 그리고 펄아비스 같은 카카오 게임즈 같은 중소형 게임사들도 일단은 중국뿐만 아니라 좀 공량처를 좀 다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대비시트를 통해서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국내도 그렇고요. 중국에서 상당히 사업이 쉽지가 않은데 미국이라든지 유럽으로 그리고 일본으로 팔이 좀 뚫어서 조금 이 업황이 좀 호전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쪽에서도 순위가 24위까지 급등을 하게 되면서 북미 그리고 일본 쪽에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컴퓨터스와 합작을 해서 지금 현재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었던 인기를 봤을 때 유럽에서 성공할 것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도 매출이라든지 매출 성장세도 상당히 크게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요 쪽 같은 경우도 롤린이라고 역주행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게임업체 같은 경우도 대부시더즈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세가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대부시더즈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적자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흑자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얼만큼 이 흑자법을 확대를 하냐 이게 현재 좀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예정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840억이고요. 이 840억이 또 상해라는 그런 실적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천억이 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흑자 전환됐고 그리고 이 흑자폭을 좀 확대를 시키게 된다면 아마 지금의 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게 급락으로 전환되기보다는 주가 좀 버텨주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부시더즈 같은 경우 최근에 코어롱 플라스틱이 상승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코어롱 플라스틱이 지난주 금요일도 지금 상가가 나온 상황인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부시더즈가 코어롱 플라스틱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또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시가가 현재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 시가가 좀 낮게 갭이 좀 낮게 형성이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은 그때는 추가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